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3구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은 또 지역별로 따라가지고 어떤 곳은 개입하고 어떤 곳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추정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심상정 후보에 손을 댄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역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군소후보와 군소정당에 대한 표를 빼앗는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표를 절도하는 방법은 자주 사용되어 왔다 때문에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소위 허경영 후보를 한 번 더 어제 이어서 다루게 된 것은 어제 좀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제야 고수로서 전산 조작을 밝히는데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야 고수가 광주광역시를 분석해 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광역시가 전국적인 그대로 대표 사례로 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직 확인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져야 추정이 아니라 사실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경영 후보에 대한 그런 조작이라는 것이 광주광역시도 추정치지만 광주광역시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문제는 아직은 저는 유보적입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분석 작업이 이루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야 고수가 분석에서 내놓은 광주광역시에서 허경영 후보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 그런 추정치 확정된 게 아니고 추정치는 한 번 정도 더 선거 무결성 문제나 선거 정직성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들여다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귀한 그런 분석 자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야 고수의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추적 프로그램을 역으로 사용해서 조작 여무와 조작 규모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추정치기 때문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일종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설이다 주장이다 의견이다 그런데 그 의견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의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관심 있게 이렇게 방송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소 정당에 대한 조작 군소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부정선거에 대단히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의 조작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발각되지 않게 더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광역시는 모두 아홉 다섯 개의 선거구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구 모두에서 이 추적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게 되면 조작으로 추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상시하게 어제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별도의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추적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광주 광역시 남구입니다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니까 이 밑 최하단에 있는 이 발표수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7만 8,540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11,142표를 얻었고 허경영 후보는 436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85.17% 윤석열 후보가 12.08% 허경영 후보가 047% 얻었습니다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여러분 돌려보니까 뭐가 나왔냐 여러분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4%를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를 빼앗고 허경영 후보가 마이너스 1%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광역시 남구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8%를 조작한 겁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한 2022년도 3구 대선은 전국 평균이 한 10%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광주 광역시의 추정치는 8% 조작입니다 그래서 그 표수를 보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92,220표입니다 이것은 밝혀지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사전투표 당일에도 실시간으로 밝혀지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입니다 이 수치의 4%가 3688.8표입니다 그럼 0.8표가 없기 때문에 3689표를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얻은 것이 더해주게 되면 발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3%가 2,766.6표인데 표수로 따지면 2,767표를 그냥 빼앗은 거죠 허경영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 9만 2,220표의 1%가 922.2표인데 0.2표는 그냥 떨어뜨려 버리면 922표를 허경영 후보의 실제 득표수에서 빼면 436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4%, 3%, 1% 이거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기준으로 보면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실제로 허경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에서 얻은 실제 득표수 1,358표에서 사전투표 조작수인 922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7.9%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서 거의 68%를 빼앗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빼앗기는 거죠 그렇게 빼앗기고 나니까 1,358표를 얻었는 데 불구하고 436표가 달랑 남은 겁니다 그게 이 1%한 숫자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68%의 표를 빼앗은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자기가 얻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는 것은 그럼 실제 득표수는 어떻게 얻어진 거냐 이 실제 득표수는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정된 겁니다 이게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했기 때문에 확정된 값이고 실제 득표수는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실제 득표수를 추정한 것에서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빼앗기는 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지만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67.9%를 빼앗기는 거죠 어마어마한 표를 여러분들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만일에 제약호수가 발표한 이 추정치 제공한 이 추정치가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를 좀 더 정밀하게 보강하는 그런 분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이루어져 가지고 그럼 전국적인 차원에서 허경영 후보가 도대체 표를 얼마나 빼앗긴 거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2020년 3구 대선의 소위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에 대한 그런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표 빼앗기 현상은 이번에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최하단에 있는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득표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정치입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결국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4%를 대해주고 윤석열의 3%를 빼앗고 허경영의 1%를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허경영 씨가 빼앗긴 표가 922표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허경영 씨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수 1358표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9%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에서 거의 68%를 빼앗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남구에서 조작된 표수의 총수는 7378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광주광역시의 서구입니다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허경영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 기준으로 1%를 빼앗겼습니다 1223표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실제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득표수 1766표에서 빼앗긴 사전투표 조작수를 비중을 구하게 되면 무려 69.26%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허경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득표수에서 허경영 후보가 빼앗긴 표의 비중이 무려 69.26%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만일에 추정치가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일 사실로 확정될 경우에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군소정당과 군소후보들에게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바로 적용됐고 그야말로 전산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그냥 원하는 후보들의 표를 마음껏 그냥 빼앗았다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마음껏 밀어주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마다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전제조건은 이 광주광역시에서 확인된 이 사례가 전국 사례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제야 고수가 사용하는 추적 프로그램이 정밀도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사전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14.28% 정도입니다 그러나 허경영 표는 69.26%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로는 1766표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몇 표가 달랑 남았다 543표가 남았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로 득표한 것이 1.44%인데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한 것은 0.44%입니다 많은 여론조사가 허경영 후보가 1%대 후반 2%, 3% 이렇게 득표할 것으로 봤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니까 0.83%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1.44%가 0.44%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치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12만 2316표는 바로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 투표자 수입니다 그것을 사전투표 선거인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낙선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60-70%를 빼앗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정치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그리고 제약호수가 사용한 추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밀도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보완되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광주광역시동구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여러분 광주광역시동구에서는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제로는 675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득표율은 1.42%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의 1%를 허경영 후보가 빼앗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표수가 476.5표입니다 476.5표라는 것은 반올림해서 컴퓨터상으로서는 477표로 아마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675표에서 477표를 빼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는 198표에 불과합니다 0.42%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동구에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로는 675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98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됐다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1.42%에서 추락해가지고 0.42%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후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허경영 후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인이 사전투표에 서던 득표수 가운데서 무려 70.59%를 빼앗긴 겁니다 70.59%를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자들에게 절도당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제약호수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추정치지만 앞으로 추적 프로그램의 정밀도를 더 개선하고 전국 차원에서 이런 사례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연 3구 대선에서는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작이 특히 심상정 씨와 허경영 씨에 대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청적인 결과가 밝혀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건전하고 공명선거를 확립하고 선거 정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수의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광주 광역시 북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를 보시게 되면 허경영 후보는 허경영 후보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3구 대선 동안 실제로 2696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득표율 기준으로 1.52%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투표 수는 총 1775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승거인 수 17만 7534표 가운데서도 바로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 기준으로 1%에 불과하게 되지만 허경영 후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허경영 후보가 열심히 노력해 받은 2696표 가운데서도 바로 빼앗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빼앗긴 1775표는 바로 허경영 후보가 얻은 표 가운데서는 65.84%를 차지하게 됩니다 허경영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얻은 표 가운데 65.84%를 빼앗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2696표를 받았지만 1775표 65.84%를 빼앗기고 자기 손에 달랑 든 것은 921표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1.52%에서 0.52%를 추락하게 됩니다 921표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한 수치입니다 이 최하단에 있는 것은 확정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상단에 1단 2단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추정치입니다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 기준으로 해서 6%를 조작했고 자기 득표소를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는 14.95%를 빼앗겼고 허경영 후보는 65.84%를 빼앗겼다 이렇게 광주 광역시 북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광주 광역시의 광산구입니다 3구 대통령 등급 사전투표 추정 결과를 보면 허경영 후보는 실제로 2,345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1,466표 이 수치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14만 6,637표의 1%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를 여러분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수치는 허경영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2,345표 가운데서도 무려 62.51%를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 득표 수로가 2,345표로 추정되지만 마지막에 중앙선거 관련해서 실제로 발표한 것은 허경영 후보가 879표밖에 얻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것은 득표 수 1.6%에서 0.6%로 추락한 것을 뜻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2%를 빼앗겼지만 원래 실제 득표 수가 좀 높기 때문에 빼앗긴 표수가 실제 득표 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15.45%에 불과합니다 만일에 소위 광주광역시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의심받는 허경영 후보에 대한 표 빼앗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허경영 후보가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얻은 득표 수에서 거의 70% 내외를 빼앗긴 셈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기준으로 1%하고 자기가 실제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득표 수에서 70% 빼앗긴 것은 10장을 자기가 선거를 해가지고 얻었는데 10장 가운데 7장을 가져가버린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들 충격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추정 결과를 좀 더 정밀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에 대한 그런 소위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전투표 조작에 여러분들 바로 진원진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입니다 이 선거인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맞아질수록 그만큼 사전투표 조작은 더 쉬워진 겁니다 왜 여기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 곱하기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위험을 계속해서 경고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한 표로 여러분들 딱 압축하게 되면 이 표로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표가 3구 대선에 광주광역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선거구 이재명 윤석열 허경영 총조작률 조작표수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구 대선에서 추정치는 총조작률이 구마다 8% 지역이 있고 6% 지역이 있습니다 동구와 남구는 8%를 조작했고 서구와 북구와 강산구는 6%를 조작했습니다 8%를 조작하는 지구에서는 이재명에게 4%를 밀어주고 윤석열에게 3%를 빼앗고 허경영에게 마이너스 1%를 빼앗는 겁니다 6%를 조작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게 3%를 더해주고 윤석열에게 2%를 빼앗고 허경영에게 마이너스 1%를 빼앗습니다 여기서 3%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선거인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3%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조작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고 손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경영 후보가 사전투표 기준으로 1%를 빼앗겼다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본인이 받았던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서 70.59%를 빼앗긴 겁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노란색 칠한 것처럼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67.90%를 빼앗긴 겁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허경영 후보는 자기가 어렵게 얻은 사전 득표수 실제 득표수의 추정치에서 69.26%를 빼앗긴 겁니다 북구에서는 62.51%를 빼앗긴 겁니다 광산구에서는 62.52%를 빼앗긴 겁니다 거의 광주광역시에서 추정치에 바탕을 두게 되면 사위를 차지한 군소후보인 허경영 후보는 바로 자신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득표수 가운데 거의 70% 내외를 바로 절도당한 겁니다 그냥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구도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에 대한 소위 전산조작을 위한 표강탈행위 표갈치행위 표도덕질행위 표절도행위라는 것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또 다르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좀 더 정직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허경영 후보의 사례를 또 앞으로 시간이 되면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런 표갈치 사건은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중앙선거관림의 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행하시는 분들이 추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실제 득표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소위 실제 득표수 추정치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조작표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종의 가설입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한 그런 소위 추적 프로그램의 그런 정밀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대한 광주광역시를 벗어나서 전국에 대한 그런 분석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표강탈사건에 소위 진실이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1월 26일 날 보게 되면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가 윤석열 후보가 42.4% 안철수 후보가 8.8% 허경영 후보가 5.6% 심상정 후보가 3.1%입니다 허경영 후보와 앞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기간 중에 심상정 후보가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허경영 후보에 비해 가지고 순위가 역전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아마 정의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겠느냐 심상정 후보 입장에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여야 후보 지지도라는 것은 일종의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참가하는 그런 종류의 물론 천한 명을 가지고 추정하지만 천한 명가 추정하는 거가 모집단하고 표본집단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엄청난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이번에 받은 0.8%라는 납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지자들에게는 지지자들은 정말 낙붐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죠 다음 한 달 정도가 채 안 지난 2022년도 2월 16일입니다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선 후보 여론조사 3위로 올랐으나 2022년도 2월 16일도 허경영 후보와 심상정 후보로 앞섰거든요 3.4에 대해 2.5로 이렇게 대선 한 달 조금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득표율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삼수생 허경영 1.6%로 4위 2%백 넘을까 이게 지상파 출구조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이제 결국은 득표율이 0.83%로 28만 표로 4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와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군서정당과 군서후보에 대한 이런 소위 사전투표 조작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부정 부정선거 문제의 중심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 제도의 큰 두 가지 기둥은 첫 번째는 QR코드의 소위 사용입니다 QR코드의 일렬번호가 주어지고 그 일렬번호를 통해 가지고 유령투표자 수를 전산조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전산조작에서 확보된 유령투표자 수를 입증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가 투입됩니다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은 바로 투표소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고 개인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게 되면 그게 소위 공직선거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조투표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해서 만든 직인 도장 개인 도장이라는 직인 도장을 찍고 나눠준 다음에 찍게 하고 그것을 다 선관위가 보관합니다 그 투표지 도장의 이미지는 다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냥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막을 수가 있으면 사전투표 부정문제를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